장선철 소장님이 뉴스바사삭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시간 정도 통화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전했어요. 그래서 아니 야당 대표가 7명인데 원내만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누구지 누구지 이랬는데 이 야당 대표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로 드러났죠. 다만 통화의 시점은 좀 달랐습니다. 최근은 아니었고요. 허은하 대표가 오늘 아침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예약이 잠깐 듣고 얘기 나눌게요.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최근은 아닙니다. 우선 제가 사실관계를 얘기하면 지난 7월 12일에 시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이라 제가 그날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시부상에서 위로전화를 주셨죠. 지난주에 최근에 통화했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소식이 흘러나온 것이? 네 용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선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사로도 나온 것들이 있던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시구나. 약간 언짢음이 있구나 정도.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 좀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어렵겠다. 아무래도 김여사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 제가 얘기를 하는 자체가 저의 성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래서 만나자 하셨는데 거절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대화 내용이 쭉 갔을 때 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전화를 받긴 받았는데 최근은 아니고 지난 7월 중순이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말은 좀 아꼈어요. 말은 좀 아꼈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 서운하다. 섭섭함이 좀 느껴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면 복귀를 해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이른바 일식 논란이죠. 문자 씹었다. 이 논란이 상당히 뜨거울 때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헌하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때 국민 눈두피를 얘기하면서 사고할 것만 하고 또 하나 여사가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가 당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죠. 여사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서운함을 얘기했다. 그런데 이 익십 논란의 동의는 뭐였냐면 여사의 디올백 사과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가서 한 5분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고 긴 시간 약 1시간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정도 얘기했다면 당연히 억울함도 같이 얘기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김건희 여사가 억울하다는데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거지? 아니 이 명품배 본인이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자의 체계를 지금 다 뒤바꿔놓으신 분이에요.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어떻게 공직자의 배우자가 300만 원짜리 명품배 받아놓고 처벌할 조항이 없어가지고 이걸 면죄부를 줘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건지 또 그 전에도 얼마나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반환을 하면 그게 횡령이라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그 최재형 목사한테 행정관을 시켜서 백을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 행정관이 깜빡했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걸 돌려주라고 하면서 그 분위기가 어땠어?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냥 또 말도 안 되는 꼬리짜리기 하고 또 최근에도 이 최재형 목사가 과거에 본인이 속해 있던 남가죽 노회에서 제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수층에서는 또 이분이 친북이네 종북이네 하면서 막 비난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 있는 분을 왜 프리패스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난 겁니까? 그래서 저는 도대체 김건희 회사가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이 시점을 7월이라고 했을 때 억울하다는 이 맥락이 이 뒤에 마포대교를 가신 이유가 이 앞단과 연결이 되는 연결수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최근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명태균 씨 때문에 거의 두 달 가까이 저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억울하다고 하셨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현실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하고 그렇다면 7월 시점에 억울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는 얘기를 했다면 아 이게 이제 마포대교 순시로 이어지는 이 맥락을 좀 파악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허은하 대표가 명확하게 억울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없었다가 아닙니다. 밝히지 않았고 다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더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봐요. 여사가 야당 대표에게 시부상에 대한 위로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인으로 촉발된 국정 현안이에요. 쟁점적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사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쭉 디올백 이후부터 쭉 계속 국정에 초점이 돼 있었는데 그걸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얘기하는 자체가 부적절하죠. 물론 뭐 만나서 날씨 얘기도 할 수 있고 다른 어떻게 지내세요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한 건 본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이나 또는 동의 설득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충분히 국정 개입에 대한 어떤 경계선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공천 개입 문제에서 우리는 여사가 그 경계선을 훌쩍 넘어버린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상당히 여사의 행동들이 되게 부적절하다.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도 그걸 왜 야당 대표한테 하소연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되긴 했더라고요. 만나서 커피 마시자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보니까 동갑내기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에 과거에 21대 때 막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여성 의원들 초대해가지고 밥도 먹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허나 대표는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는 워낙 친화력이 주어져서 그런지 좀 가깝게 생각을 하셨나 보죠. 그런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것을 본인이 어떤 야당 대표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 그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나 좀 허신탄회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대응책을 가져야지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팩트체크가 하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건데 참 답답한 거죠. 여사가 그리고 이 통화가 7월 10일 전후에 있었다는 건데 여사가 검찰을 불러서 경호처 부속검으로 조사받은 게 7월 20일입니다. 당시에 변호인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이뤄했다라는 얘기는 나왔었지만 당시 여사가 반성하는 자세였다면 아무리 경호상의 문제를 들었지만 검사들을 불러서 핸드폰을 제출하기 한 뒤에 조사받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당시의 분위기는 일주일 상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나가지고 왜 그래 이 분위기가 계속 일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허은하 대표는 내가 만나자고 한 걸 거절했다 이러면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포장해서 얘기를 했는데 에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서 김 여사와 통화 사실을 기자들한테 밝힌 건 아니니까 이거 용산에서 흘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용산에서 이 시점에 흘릴 용산에서 흘릴 일은 없죠. 여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 마냥 내가 허은하 대표에게 전화했어 라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어제 장성철 소장이 원래 그제 방송 여기에서 했고 얘기를 했고 어제 아침에 cbs에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오후에 제가 장성애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방송 중에 계속 전화가 왔었고 못 봤잖아요. 끝나고 이제 통화를 하더라고요. 허은하 대표와.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약간 들었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말씀하신 야당 대표가 저예요? 저를 염두해 두신 겁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지 자체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했다라는 말을 여사가 억울했다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면 되니까 아마 허은하 대표가 이제 그런 속에서 얘기한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저도 옆에서 이따가 반응이 그러면 뭐 용혜인 대표겠냐. 김관현사가 용혜인 대표에게 전화했겠냐. 이렇게 반응을 했었고 어쨌든 허은하 대표가 이제 나중에는 얘기를 했죠. 나였다 얘기를 했고 다만 뭔 내용을 얘기했냐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저런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데 기자들은 저런 거 있으면 바로 씁니다. 물론 뭐 일부 매체는 안 쓰시지만 제가 볼 때 70-80%의 매체는 그냥 씁니다. 여사 억울해라는 제목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아마 당직자나 뭐 개혁신당에 있는 분들도 예전에 국민의힘에 많이 있었고 장성철 소장이 그쪽 분들도 많이 아니까 허은하 대표가 가운데 분들에게 얘기였던 게 오랫동안 전해지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소장에 따르면 금요일 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흘러흘러 흘러서 장소장님이 알게 된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금요일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에 국회의원들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전화 오거나 또 야당의 의원들도 사실 대통령한테 전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름대로의 친분 때문에 오프더 레코드로 하더라도 이게 참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나 전화 받았어. 그래서 일단 보좌관한테 대통령께서 전화를 다 주셨네 이렇게 하면서 알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허은하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는 풀 안 했어도 가까운 일단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직자들하고 조금 이렇게 노출이 됐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용산발로 밝혀졌다면 정말 이거 빨리 색출해 가지고 이거 좀 문제 해결을 해야지 이거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자기들한테 좋은 내용인지 안 좋은 내용인지도 모르고 다 발산하고 다니면 하여튼 구수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자체는 좀 해프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 인식 이런 걸 드러내는 면모라고 보세요 저는 여사나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정치적 쟁점 여사 의혹들의 늘 바라보는 시각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의 내가 잘못을 했어. 예전에 맨 처음에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정도의 잘못인데 이렇게까지 할 정도야 이거는 무슨 의도가 있어 윤석열 정부를 뒤집어 부려는 반국가 세력의 의도야 이 정도 가치관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나 여사가 관련된 의혹들을 쳐다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조선일보만 봐도 이러지 않을 텐데 조선일보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과거에도 유경수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일 때 교통사고 나니까 2호 여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부 전화 묻고 그랬다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유경수 여사에 대한 이미지는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해하고 오히려 좋게 바라보려고 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싫은데 더 싫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로 취임 100일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100일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회견 이후에 질의응답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김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점에 있는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정말 민심을 알기는 않은 거야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견을 서로 토론할 충분한 절차는 필요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우리 국민의힘이 등 떠다니지 않고 변화와 쇄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걸음이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회견문 자체에는 김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그런데 질의응답 첫 번째 질문이 딱 들어가니까 김여사 관련 문제에 있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이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라고 밝히고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다요? 저는 좀 실망스럽게 봤어요. 뚜렷한 메시지도 없고 처음에 연설문, 인사말을 하는 것도 지난 7.23 전당대회 나올 때 출마 선언문은 상당히 잘 썼거든요. 문장으로 봐도 그렇고 논리적 흐름도 그렇고 이번 글은 상당히 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사람이 써줬나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머린말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뒤에 일문일답에서도 기자들이 질문하는 핵심들이 있거든요. 답을 안 하고 다 피해갔어요. 좀 얼버무리기로 피해갔고. 그리고 제가 특히 문제 삼고 싶은 건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거 좀 이상해서. 예를 들어서 초반에 100일 동안 난 참 잘했어 라고 자랑을 쭉 합니다. 의정갈등 해소에 주력했고 정부의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에 맡긴 게 그 일종의 성과다.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당정히 결정하자 주시장이 올랐다. 격차해서 특위를 출범시켰고 인재영입위원회를 상설화시켰고 국정원 대군수학권 복원 이슈화를 시켰다. 또 윤석열 정부도 빠름 했다라고 하면서 방산 수출이 늘었고 세계국제시설 편입이 돼서 경제의 위상이 높여졌다. 노사관계 잘했고. 그런데 이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국정브리핑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요. 저도 그랬어요. 아주 긴 시간 동안 잘했다는 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듣다가 든 생각이 검사들은 어디서 인사말 할 때 이게 매뉴얼에 있나. 내 성과를 쭉 자랑하고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잘했는데 왜 뒤에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말이 나옵니까. 잘했으면 저렇게 잘했는데 좀 더 잘하겠습니다. 하면 덜컬 길게 자랑해놓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의정 갈등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를 해놓고 뒤에는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이 성과 없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큰 성과 없이가 아니죠. 4대 개혁이 어느 정부도 못해냈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이러면서 지금 이거 한다고 해서 난리 났거든요. 의료계획한다고 해서 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괜찮았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앞뒤가 다 다른 정말 문맥도 안 맞는 얘기를 왜 하지 상당히 실망스럽고 우리가 특별감찰관 얘기도 이거는 사실 기존에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해결 못하지 않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국민 눈높이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공이 그 정도였나 진정성이 원래 없었나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는 과거에 차태현이라는 배우가 인터뷰를 하니까 저 10년째 유망주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맞아요. 이분이 계속 유망주였었거든요. 처음에. 저 한동훈 대표도 좀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유망주였고 비대위원장 됐을 때도 유망주였고 선거에 졌는데도 또 유망주니까 또 당대표로 밀어줬잖아요. 당대표 됐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유망주만 할 것인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 취임 100일 된 거를 제가 과거에 좀 사례를 찾아보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00일째 취임을 했을 때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야당이고 한동훈은 지금 여당이긴 하지만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변화의 DNA라는 슬로건을 뺐고 한동훈 대표도 변화와 세신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취임 100일째 되는 날 당명을 바꾸는 그러니까 큰 퍼포먼스를 한 거죠. 사실 정당에게 이름 바꾼다는 건 사실 되게 큰 행사잖아요. 그런데 한동훈은 과연 지금까지 100일 동안 마치면서 무엇을 국민들한테 의외성, 기대 이상을 보여줬는가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강적책을 바꾸면서 중도 실형을 내세운 거죠. 그래서 중도로 좀 간 겁니다. 보수에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슬로건으로만 따진다면 동료 시민 그리고 최근에 강강약약.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어떤 당대표로서 요건의 대선 주자로서 가벼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차라리 경제민주화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처럼 기본소득이라든지 전 시대의 흐름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아젠다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웠고 어쨌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00일이 되기 전에 이미 당을 100%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당을 장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100일 동안 원예의 친한 인사들하고만 계속해서 실갱이를 벌리면서 원예 인사들은 방송 나가서 한동훈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영비어천가만 부르고 또 대통령 씨를 향해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당정 갈등을 제가 봤을 때는 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추긴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말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제인데 사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김건 여사의 과거에 잘못이 없어집니까? 그것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은 그냥 예방적인 조치인 거예요. 물론 민정수석실도 있고 공수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방적인 조치는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는 특별감찰관은 딱 그 정도 선인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가지고 생색을 내려면 야당에게 추천권을 넘긴다고 해야죠. 사실 한동훈 대표의 뜻이 관찰돼서 특별감찰관제에 임명한다고 해도요. 요건에서 찾기 어려울 겁니다. 왜? 한동훈 대표 눈치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누가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미운털만 박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건에서 하기도 힘들고 최소한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실 받으세요. 이 정도는 해줘야 그나마 진정성을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당내에서 표결에 붙이니 이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인데 아니 아빠가 아무리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아이가 엄마 대신에 아빠를 버리겠습니까? 미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스스로 필요 없이 정치 시험대에 오르는 왜 이런 악수를 두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쭉 보면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고 후보일 때 착각했던 것 많은 사람은 어떤 분들은 정확하게 봤겠지만 아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분들은 좀 혼동이 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뭐냐면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일 때부터 윤석열 검사 소신 있고 뚝심 있어 라고 봤지만 대통령이 된 뒤에 보니까 이건 소신과 뚝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싫어하고 신경 안 쓰고 그냥 늘 얘기하지만 결과는 늘 안 좋은데 좋아 빠르게 가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잘 못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결기 있게 국민 눈높이를 요구하는 건 저는 그 메시지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상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현상은 마치 소신과 뚝심이 없었지만 그 본질은 하고 싶은 거였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였는데 한동훈 대표도 혹시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 걸 못 참아서 잘나가는 검사였기 때문에 누구든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못 참아 그리고 이게 맞으면 이렇게 가야지 그냥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는 계속 내는데 액션이 없습니다. 특별감찰관도 여권 내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약간 뜨악한 거다. 뭐냐면 이게 본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건 여사 문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왜 꺼냈지라는 걸 이른바 친한계에서도 이걸 한다고? 이게 해결책이 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21일 날 윤환회동에서 대통령을 만나고 사실은 모욕을 받고 온 한동훈 대표가 이거라도 안 하면 할 게 없어요. 바로 특검 가기는 부담스럽다. 그건 저도 좀 인정해요. 그래서 빌드업을 해놓은 과정인데 이 특감이 과연 특별감찰관이 빌드업 과정 중에 하나냐 아니면 당장 한 말도 없고 머쓱하니까 일단 꺼내놓고 본 쟁점이냐 여기에 따라 다른다고 봐요. 만약에 빌드업 과정을 실제 그렇게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추진력과 진정성을 그 정도는 이해는 해 주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성질을 덜 하는 거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2를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본질적인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끝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면담에서 세 가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으로 돌아와 가지고 친한기들 모아놓고 야 이거 졸라 열받는데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래 그럼 특별감찰관이라도 요구해가지고 야 우리 한번 복수하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열받는다. 죄송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열라 열받는다고 하네요. 사실 특감은 특별관찰관은 관철 될 거라고 굉장히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강강냥냥 브랜드화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브랜드화는 아니고 보수의 본질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강한 자를 봐줄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존심이 있어서 제가 본 거에 의하면 참지 않죠. 참지 않죠. 강한 자에 대해서는. 그런데 나름 매너가 있기 때문에 약한 자에 대해서는 나름 매너와 틀을 지켜요. 그거는 이제 양태에 관한 부분이고 이런 강한 자에 대해서 강강이라고 얘기하는 것 또 양양이라고 양태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여당 대표 정치권의 사실 리더잖아요. 보수 여당의 리더인데 그러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감찰과 같은 기술적으로 회피기술을 발휘하지 말고 본질적인 문제에 제대로 접근해서 해야 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이 말한 대로 저는 제대로 된 해법은 사실 특별감찰관도 그냥 야당이 추천해라 빨리 이렇게 하고 특검도 야당이 추천해서 하자. 실제 지금 이게 되게 설마 그럴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기대치가 많이 낮아져서 그렇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특검 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식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20년 이상 후퇴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한테 취임 100일 몇 점 주시겠습니까 취임 100일이요? 저는 36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36점이요? 출석점수 50점이니까요. 1000점 만점은 아니죠. 100점 만점에 63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동훈 대표 향해서 입장 난처한 건 이해하는데 우리 만나자고 했으니까 만나자. 여의도 사투리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말해놓고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게 바로 여의도 사투리다. 라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일단 진짜 한동훈 대표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말 바꾸는 거 혹은 거짓말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할 때부터 이민청 설립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뭐 fbi도 갔다 오시고 물론 다른 얘기지만 그리고 김포시 서울편이 명령꽃 피면 된다고 했는데 명령꽃 언제 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포시가 서울시입니까 그리고 최혜병 3자 추천 특검 한다고 했습니다. 뭐 됐습니까 그냥 오용구용 그냥 어떤 일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금투세 조금 빼다가 그것도 지금 뭐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뭐 약속을 지킨 게 있나 그러니까 결과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조금 다른 얘기지만 친한과 친융계의 세력 사이에서 그걸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중립지대에 있는 국민의힘 현역들 아닙니까 국민의힘 현역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손을 못 들어주는 이유가 한동훈 대표가 정말 그냥 다 떠나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보수의 대선 후보 대선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빨리 이재명 대표 본인도 만난다고 했으니까 만나서 특검법에 대해서 조금 범위로 협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21일 날 대통령을 만나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선제적 조치가 없으면 헌정 중단 등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선제적 조치 없잖아요. 그러면 물론 특검이 헌정 중단 이런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계속 막아서고 오늘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을 얘기하지 않는 건 앞서 강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한 입으로 두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는 말은 다 골라서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얘기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법 얘기하니까 제 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뭘 변한 게 있습니까 이러면은 2028년쯤에 그때 사실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똑같죠. 시간이라는 범주가 있는데 너무 그냥 메시지만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말대로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이미 이 정도 시간이면 액션을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그거는 2016년에 제가 탄핵국민에서 여당 새누리당 당시 반장이었는데 당시 정진석 원내대표 김도 원내수석이었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도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청문회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게 민심이고 옳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당시에도. 그런데 지금 여당 지도부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 거의 없죠. 지금 이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공동입장문을 어제 냈거든요. 지금 사진 보시면 주차내동 가졌는데 나경원 의원은 개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성명서에는 이름을 올렸어요. 저는 공개된 사진에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저희 보면 익숙한 얼굴이 보입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 간사 역할로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다섯 정치인이 메시지를 낸 이유 이 모임의 성격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표면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충돌하는 모습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양쪽에 비판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무게중심은 거의 뭐 1대 9로 한동훈 대표 비판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른바 중진들이 모여서 낸 메시지가 맞느냐 대통령에게는 결자 해제하라. 그리고 여당 당 지도부에게는 물론 대통령 관련 대통령 주변의 의혹들에 대한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 매몰되지 말고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것도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 이건 퉁치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아 퉁치자 말은 멋있지만 대통령한테 결자 해제 안 하잖아요. 억울하다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결자 해제 안 해서 지금 그걸 어떻게든 그러면 퉁치고 못 본 척하고 넘어갈 거냐 이거는 1960년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해선 안 될 거죠. 민주주의나 문명사에서는 그냥 네가 권력자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넘어가. 이렇게 안 해왔거든요. 원칙을 지켜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중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결자 해제하라고 떠밀어놓고 대통령 쪽에 떠밀어놓고 당은 이제 민생 신경 쓰자.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안 푸니까 넘어갑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말은 멋있지만 내용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거는 중점적인 메시지는 그것보다도 역시 잠재적 대선 주장인 오세훈 시장이 너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만 부각되니까 저도 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을 곁들인 모의입니다. 주도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해서 본인을 부각시키려는 한동훈 대표와 별도로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그런 별도로라기보다는 약간 대립해서 구심점 역할을 하려는 구체적 액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주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임의 큰 소득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대선 주자로서 몸을 풀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다 동상이몽인 거예요. 박형준 시장은 제 생각에는 부산재선. 권영세 의원은 향후 당대표. 나경원 의원은 다음 서울시장. 아쉽지만 김기현 의원은 존재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오세훈 서울시장이 너무 한동훈에게 대선 주자의 어떤 지위가 넘어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2위로서 조금 1위에 대응해가지고 조금 몸을 풀고 있는 정도로만 느껴지지. 그 외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댓글로 명태균 씨 고소는 언제 하는지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명태균 관련 모임 아니냐라는 의혹을 아직 저희 T기보 분들이 굉장히 예리하시거든요. 이렇게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소장은 써놨다고 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지금 나오는 역시 고소장은 쓰겠다고 하고 써놨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굳이 대응하지 않겠다.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분부터 사실 약점이긴 하죠. 그런데 제가 국회 쓸 때 이렇게 당에서 일을 해보면 고소를 할 거잖아요. 고발하잖아요. 그럼 고발합니다라고 말하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지 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씁니다.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